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수의사 김구철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전발치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고양이 전발치 같은 경우는 주로 심한 구내염을 앓고 있는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 약을 먹어서 해결이 안되는 애들 같은 경우에 이빨을 전부 다 뺌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시술로써 그렇게 아주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꽤 자주 고양이 치과에서는 시행이 되는 시술입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 전발치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냥 이빨을 쑥 빼는 거니까 그게 어렵겠나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고양이 전발치 같은 경우 꽤 많은 테크닉이 필요하고 많은 경험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사람 이빨도 빼보고 강아지 이빨도 빼고 고양이 이빨도 빼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발치가 오히려 사람이나 강아지보다는 고양이 발치인 것 같습니다. 특히 마취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이빨을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구내염이 있는 고양이들의 발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발치와는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발치 같은 경우에는 주위의 어떤 조직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빨의 상태라든지 환축의 나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어떤 경우에는 전에 제 유튜브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일부러 뿌리를 남겨놓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시라도 또 중간에 이빨을 빼다가 이빨 뿌리가 부러지게 되면 아주 조그만 조각 같은 경우는 남겨놓고 나와도 거의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담당하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고향에서 전발치를 시행하는 구내염이 있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잇몸 밑에 부적절한 조직들이 조금 남아있게 되면 이게 염증을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를 남김없이 빼는 게 기본적인 처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향이 전발치라는 게 여러가지로 생각만큼 쉬운 처치가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트레이닝이 충분히 되지 않고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뿌리를 조금씩 남기고 나온다든지 그 외에 이제 조직을 이빨을 빼고 나서 조직의 처치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해서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도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고양이의 구내염 같은 경우는 이빨을 아무리 깨끗하게 잘 빼도 완치되는 비율이 우리가 희망하는 만큼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전월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고양이 전발치를 시행을 해도 구내염이 심한 애들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70% 정도 밖에는 효과를 못 보냈기 때문에 그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30에서 40% 정도의 구내염을 가진 고양이들은 이빨을 다 빼도 우리가 희망하는 원하는 효과를 못 얻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빨을 잘못 뺐다고 해서 구내염이 안 낫는다고 이렇게 1대1로 얘기를 하기는 힘들지만은 이빨이 남아있는 경우에 계속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다른 데서 전발치를 했는데 이렇게 계속 낫지가 않아서 다시 저한테 이렇게 의뢰가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밑에 뿌리가 남아있는 경우가 꽤 많고 아니면 조직 자체의 처치가 뿌리까지는 남아있어도 치조골, 잇몸뼈의 처치가 조금 부족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구내염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전발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애가 밥을 안 먹고 살이 빠지고 계속 침을 흘리고 해서 추가적으로 저한테 의뢰가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이쪽 사진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쪽과 이쪽의 차이가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이빨을 뺐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졌는데 불구하고 이쪽은 전혀 안 좋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찍어봤습니다. 엑셀을 찍어봤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화살표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빨 뿌리들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많이 남아있었고 오른쪽 이거 같은 오른쪽 위턱인데 이렇게 뿌리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보이고 오른쪽 아래쪽 턱에도 이렇게 뿌리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뿌리가 확인이 되죠.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뿌리들을 발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날부터는 사실은 시벽도 거짓말처럼 회복이 되었고 해서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고 그 이후로도 팔로우압이 왔는데 잇몸상태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서 상당히 기분 좋았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예 같은 경우는 앞쪽에 있는 견치가 발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견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빼는데 리스크도 좀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저널 같은 걸 보면 앞쪽으로 견치부터는 남겨놔도 큰 상관이 없다는 저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견치부터 이제 앞쪽 이빨들을 남기고 전발치를 시행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물론 어떤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견치를 남겨놓고 빼도 아주 효과가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견치까지 다 빼는 거를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견치를 남겨놓고 뒤쪽 이빨을 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멍 안쪽으로 염증이 아직도 심한 거를 볼 수가 있고 환축도 고양이 자체도 식욕도 거의 없고 보시면은 입가도 아주 지저분하죠.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견심마취를 하고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안타깝게도 뿌리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오른쪽 턱도 이렇게 뿌리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이빨들도 이렇게 발치가 안되고 뿌리가 남아있는 이빨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확인된 것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뼛속에 감춰있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바늘을 써서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이제 발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발치를 진행을 하게 되죠. 사실 이런 케이스에서는 사실은 원체 남아있는 뿌리의 조각이 작기 때문에 쌀알 반알 정도 되기 때문에 빼는 것도 빼는 거지만 찾아내는 게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고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앞에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렇듯이 이렇게 이제 바늘을 이용해서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치가 다 잘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아래쪽에 있던 이런 뿌리 조각들도 이렇게 발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쉽게 발치가 되지만 어떤 경우에 아주 깊이 있다든지 옆에 거들하고 벌써 엉켜가지고 염증조직으로 쌓여있고 한 경우에는 확인하고 발치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케이스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발치를 했을 뿐만 아니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치조골 표면도 다시 한번 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염증조직도 제거하는 수술을 다시 진행을 하였습니다. 진행하고 얘도 뭐 수술하고 다음날 정도부터는 식욕을 많이 회복해서 아주 기분 좋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민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마취를 두 번 세 번 하는 것도 보호자님들도 부담스러워 하시고 저희 수유사 선생님들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전발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적인 발치하는 처음에 말씀드렸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쑥달된 그 다음에 경험이 많은 수유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의뢰를 해서 발치를 하시는 게 이렇게 두 번 세 번 애를 고생시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